ㄱㄱㄱㄱㄱ! ㄱㄱㄱ 아 누베르의 하사신 아 지엠 떴다고요? 아 그래? 아 누베르 가야 되네? 그러면? 잠깐만요 케일 채널 이동합니다 아 일챗 일챗 오케이 자 하사신 보러 갑니다 지금 바로 하사신 지엠님 갑니다 가요 가요 어디 있지? 지엠님 어디있어 아 저기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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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하사신 하사신 자 빨리 스킬을 보여주세요 이게 답니까 엥 오 오응 어디갔어 사라졌어 저만 안보여요 아 잠깐만 어디있어 지엠님 지엠님 아 온전한 누베레렛 영린 이거 모아야되는구나 아 3개졌네 지엠님 예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없었어요 어 찾았다 찾았다 스킬 써주세요 화려하게 진단한 아 그러니까 이게 이동기구나 우어어어어어어 쩐다 오 멋있어 이동기 있어요? 이동기가 있네 엄마야 잠깐만 따라잡질 못하잖아 엄마야 야 이동기가 아니 선생님 아니 이동기 보여달라고 했지 아 잠깐만 말 말 불러 아이 말 아이 말을 말 아이씨 멍청아 멍청아 아 말을 타고 보여달라고 했어야지 멍청이지 아이 말을 타고 보여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와 짝이다 와 이동기 있네 아이 저 저는 하사신 갑니다 잡기도 있어요 야 야 개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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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기도 있어요 와 이거 뭐 보호막 같은 건가 와 멋있어 이게 막기 큐하면 막기 아 보호막이야 이거 와 이게 모래 보호막이에요 모래 보호막 와 너무 멋있어 아하하하하하 아 하사신 아 멋있어요 스킬 더 보여주세요 와 세상 사람들 모두가 검은 별이라고 부르는 것을 왜 이거 성전의 사람들만 붉은 별이라고 부르며 묻자는가 컨셉 좋아요 아 저 갈아탑니다 예 갈아탑니다 예 이동기까지 있다 끝났습니다 예 갈아타는 걸로 저의 무병권은 하사신을 위해 모든 걸 다 쏟아붓겠습니다 아 좋아 빨리 다음 주에 왔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들 공지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다 쏟아붓고 뭐든지 이동기가 너무 빨라 소서 이동기가 저렇게 빠르지 않아요 맞죠 이동기가 딱 그 쿠노이치 수준인데 전승 쿠노 수준의 이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저거 따라갈 수가 없어 화면 벗어놨어요 실제로 그니까 위자드가 그 그 순간이종 두 번 한 거리보다 더 멀리 갔어요 그 짧은 시간에 오 깜짝 놀랐죠 와 저게 되는구나